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간의 탈을 쓰고 있는 악마 천벌받은 아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어린 자식들 패고 버린 아비가 이제 다 늙어 굶어죽게 생겼다며 얼른 나를 모셔가라! 이러는데 지금 장난하냐? 인간아 너한테 줄 밥은 없다 왠지 양육비도 안 준 친아버지 부양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최근 피가 거꾸로 솟는 경험을 했는데요 혹시 여기서 자문을 좀 구할 수 있을까 해서 들어와 봤어요 있는 그대로 써볼 테니까 보시고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엄마는요 쌍둥이 오빠와 제가 5살이 되던 그 해 겨울에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사유는 아비의 잦은 바람, 가정폭력, 만년 백수의 맨날 첫날 당구장에 놀러다니면서 자기 엄마한테는 또 대리효도를 강요하고 그 외 기타 등등등 되게 많아요 당시 저희 엄마는 쌍둥이들을 업고 안고 식당 같은 데서 설거지를 하며 정말 억지로 생계를 이어나갔는데요 이게 도저히 감당이 안되니까 결국에 이혼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역시나 그 인간은 당연히 이혼 거부를 했고 그러자 엄마는 소송을 걸었으며 이때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하려고 했지만 그 전에 이 치졸한 인간이 눈치를 까고 차를 먼저 팔고 전셋집을 빼서 고모 통장으로 넣는 등등등 여러가지 비열한 방법을 쓰는 바람에 결국 저희 엄마는 빈몸으로 나오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엔 자식들이 너무 어리고 무엇보다 폭력적인 아비 밑에 둘 수가 없으니까 당신 혼자 양육하기로 하고 그 인간은 월 60만원씩 양육비를 주기로 1차 판결이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돈이 하나도 없어 절대 못줘 배째 이래가지고 결국 오빠는 자기가 양육 저는 엄마가 양육하기로 최종 합의가 됐어요 그런데요 이혼을 하고 한 달도 안되서 저 미친 인간이 오빠를 길거리에 버리는 바람에 아 얘 당장 데리고 가 이러면서 진짜로 길바닥에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엄마가 저희 쌍둥이 남매를 혼자 양육하게 됐고 돈이 부족하잖아요 쪼들리지 그러니까 양육비 달라고 계속 연락하고 또 몇 번이나 찾아갔지만 매번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합니다 얘 역시 법정 싸움까지 갖고 이겼는데요 끝까지 돈 없다 배째라 그러고 또 당시에는 지금처럼 양육비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던 때라서 결국 엄마는 한 푼도 못 받고 그렇게 혼자 쓰리잡 포잡 뛰어가면서 저희를 키워주셨어요 그야말로 죽을 고생을 하셨던 거죠 저희 남매의 성장 이거요 눈물 없이는 말할 수가 없고 그냥 취독한 가난과 어른들의 차별 어린 시선에서 진짜 말로는 표현조차 안되는 그런 고통으로 안고 살았어요 여하튼 그렇게 견디고 견뎌서 저랑 저희 오빠는 어른이 됐고 이제야 겨우 사람답게 살아가는 중입니다 재작년에 오빠가 결혼했고요 작년에는 조카가 태어났는데 이때 오빠는 뭔 생각이었는지 자기가 먼저 그 인간한테 연락을 했어요 얼마 전 당신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나도 이렇게 부모가 되어보니까 부모라는 이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또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제대로 실감을 해요 아마 당신도 젊은 나이에 아빠가 됐고 그래서 도망을 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처럼 비겁하게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서 이 아이를 좋은 사람으로 키울 거예요 이제 나는 당신에 대한 미움을 다 털어냈으니까 그렇게 알고 당신도 마음 편하게 살길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요 그 인간은 끝내 씹었어요 인간도 아닌 사람을 끝까지 부모 대접해주며 그래도 아비라고 먼저 손을 내민 자기 아들의 호의를 끝끝내 무시해버린 거죠 이게 어쩌면 지도 사람이 될 수 있는 인간이 될 수 있는 정말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를 일인데 그 그지같은 인간은 기어이 사람이 되는 걸 자기 스스로 거부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최근 어떤 동사무소에서 저희 오빠한테 연락이 왔대요 그 인간 데려가서 부양하라고 지금 몸이 너무 안 좋고 당장 생기가 위급한 상황이니까 지금 모셔가라 이런 연락이 왔다는데 이게 맞아요? 맞는 거냐고 너무 황당합니다 진짜 죽기 직전까지 두들기패도 모자란 저런 말종을 아니 잘근잘근 씹어먹어도 내 한이 안 풀릴 판인데 왜 우리가 저 인간 부양을 해야 되는 거냐 이거예요 일단 변호사 상담 예약 잡아놨는데 너무 화가 나요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고작 저런 인간 하나 때문에 시간도 써야 되고 감정도 써야 되고 돈까지 써가며 변호사 상담하고 또 싸워야 한다는 이 사실이 너무 싫고 혐오스럽다 이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온몸에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는 느낌이에요 양육비 한 푼 못 받고 구질구질하게 큰 거 이거를 인정해야 하는 거 자체도 너무 비참하고 짜증나 미치겠는데 여기다가 시간이랑 돈까지 쓰려니까 그게 아까워 미치겠어요 죽겠습니다 이런 말종은 얼른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거 이게 모든 인류를 위한 길인 것 같은데 정말 이걸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부양을 안 하더라도 결국에 이 인간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돼서 우리가 낸 그 피 같은 세금 이걸 쳐받아먹고 살 거라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해요 아까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요 그 세금이 저런 인간이 아니라 배고는 아이들이나 양육비 한 푼 못 받고 혼자 애 키우는 아이 엄마들에게 갔으면 좋겠는데 이거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 어릴 때 도움 하나 없이 하루하루 정말 고통받으며 지옥같이 살았는데 정작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던 저 인간이 나라의 도움을 받아 생활할 걸 생각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입니다 못 참겠어요 견디지 못하겠어 기초생활수급 못 받게 하고 싶은데 만약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저희가 부양을 해야 되는 거겠죠? 뭐 좀 좋은 방법 없을까요? 아 그리고 부양이라고 하는 게 그냥 삼시세끼 밥만 먹여주고 그러다가 정말 죽을 만큼 아프면 딱 병원에만 데려가는 이런 최소한의 케어를 말하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요 정말로 밥만 주면서 어디 판자 쪽방이나 곰팡이 잔뜩 핀 지하 골반 같은 데다 가둬놓고 딱 혼자 격리시킬 그런 의향도 있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밥 버러지로 만들어버리고 싶다고 밥만 먹이는 거지 어떤가요? 이렇게 하면 돈 못 받게 할 수 있나요? 댓글 2번 저 인간이 나라 세금 받아서 먹고 사는 걸 생각하면 지금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요 지가 싸질러 놓은 자식들 양육도 안 한 인간이 맨날 패기나 하고 이제 지가 늙고 몸 아프다고 국가에 손을 벌린다고? 아니 인간 노릇을 했어야 인간 대우를 해주죠 복지는 진짜 인간한테만 해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벌어가지고 내 세금으로 저런 인간을 돕는 건 이거는 말이 안 되고 너무 아깝고 진짜 이게 뭐야? 2번 아니 부모가 자식을 키우지 않았는데 부양을 왜 합니까? 천류는 지가 먼저 끊었으니까 그냥 굶어 죽으라고 해요 네 됐으니 그러니까요 연락 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짜증이 나요 이 미친 인간이 도대체 무슨 염치로 동사무소까지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한 건지 이것도 어이가 없고 또 자식들한테 연락 가는 것지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수급비 그거 받아 처먹겠다고 지금도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저 뻔뻔한 형태도 이런 형태도 소름 끼치고 그래요 3번 가정폭력으로 부모가 이혼한 제 친구는 성인이 되고 아빠가 찾아오니까 바로 어 아빠 돈 줘 라고 했어요 어 그래 알았으니까 일단 돈을 좀 줘봐 그럼 나중에 아빠가 늙고 힘이 없어지면 내가 부양은 해줄게 이러면서 계속 때만 되면 아빠 등록금 좀 줘 생활비 줘 나 용돈 떨어졌다 줘봐 얼른 이러니까 걔 아빠가 다시 연락 끊고 잠수 타버렸대요 4번 의사 같은 전문직도 그래요 자기 부모가 부모 노릇을 전혀 안 한 상황에서 늙어가지고 부양을 강요하며 그게 안 먹히니까 먼저 소송까지 걸었지만 그 얼마나 더라 한 달에 20만원인가 30만원인가 이렇게 주라고 최종 판결이 나오더군요 즉 님이 전문직이라 해도 고작 이 정도다 이거죠 그러니 월급이 적으면 당연히 더 적게 나올 거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5번 나중에 병원비 독박 쓸까 생각하면 정말 아찔합니다 무조건 부양 거부하고 연락 끊어버리세요 노녀는 말이죠 먹고 사는 생활비가 아니라 병원비가 훨씬 더 큰 문제라고요 6번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님은 천륜이란 말도 몰라요 지금 쓰니까 여기다 글을 이렇게 쓰는 게 누구 덕분입니까 미우나 고우나 아빠가 아니었다면 님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숨도 쉬지 못해요 아빠는 말이죠 님을 태어나게 해준 것만으로도 이미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푼 거라고요 효도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도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지 뭐야 이거 억울호야 아니면 진심인가 만약 이거 진심이면 산소 아까우니까 저 아저씨랑 같이 죽어 7번 어처구니가 없네 아니 지가 먼저 자식을 버렸는데 무슨 자격으로 부양을 하라봐라 정말 미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면 그래 꼭 이런 그지 같은 인간들이 명줄은 또 오지게 길어요 길바닥에서 비명행사 해야 되는데 말이지 8번 쓴 이의 분노 충분히 공감합니다 복수하고 싶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결국에 다 에너지 낭비에요 그냥 지금처럼 조용히 남남으로 살면 됩니다 이래저래 밥 얻어먹음이 흘러가다가 나중에 죽으면 시신인도 거부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무연구자로 나라가 화장해가지고 화장터 옆에 있는 뼈가루산에다가 부어넣을 텐데요 이런 걸 산골이라고 해요 아예 생각도 하지 말고 편하게 일상을 지내다가 훗날 아무도 찾지 않고 그 누구도 슬퍼하지 않는 그런 쓸쓸하고 비참한 죽음을 선물하면 되는 겁니다 9번 주민센터 사회복지과에서 상담받아보세요 당연히 거부할 수 있고요 내 주소 내 연락처도 마찬가지로 공개금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빠가 죽어도 전날 돈 빼돌리는데 일조했던 그 고모가 알아서 처리할 거예요 10번 아니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굶어서 죽든 아파서 죽든 절대 무시해 신경 끄고 네 민생 살아요 본인 업무 본인이 당하고 있는 건데 쓴이가 왜 거둡니까 갈 곳 없고 먹을 거 없이 굶어 죽는다 해도 무시해요 저 인간은 자식을 버리는 죽을 죄를 지은 인간입니다 아니지 죽음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요 나도 자식을 낳아보니까 자식은 부모한테 못해도 그 부모는 자식에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낳아보니까 더 알겠어 자식을 버린 사람들은 그 어떤 일말의 가치도 없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러다 가버리라고 그러고 보니까 언젠가 어떤 할머니가 당신 젊었을 때 본인 구박한 남편을 골방에 가둬놓고 맨날 밥 대신 설탕물만 타먹이는 그것을 본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뉴스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때 남편은 늙어가지고 아파서 누워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다고 해요 물론 설탕물도 아깝지 근데 뭐 어쩌겠어 사람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12번 사회복지사에게 설명하면 부양 의무 없고 정부 도움인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됐으니 네 나는 그게 싫은가요 기초수급 그리고 오빠도 거부를 했는데 그래도 일단 한번 오라고 했다네요 그래서 내일 변호사 상담 잡아놨어요 미리 상담을 받고 이야기할 거 싹 정리해가지고 가려고요 그런 인간에게 정부 도움이라니 가당치도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어 이게 뭐야 처자식도 모자라 감히 이제 또 누구 피를 빨아먹으려고 나는 나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오빠도 그렇고 그렇게 피눔을 흘려가며 개고생을 했는데 이 인간은 나라에서 나오는 돈으로 편하게 먹고 잔다고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 너무 화가 나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진짜 못된 게 이거예요 그래 뭐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뭐 되돌릴 수는 없는 거겠죠 그럼 인간이라면 최소한 미안해하고 반성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 보면 더 뻔뻔하죠 장담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이 쓴이가 무슨 변을 당하면 바로 쫓아와가지고 돈 달라고 할 그런 인간입니다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죠 막 뉴스에 보면 나오잖아 아무튼 더더더 참벌받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